세븐업클라이크 컴백 쇼케이스 오시어로는 진실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의 마트 저는 MC 팅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으시죠? 네, 다시 한번 함께 시어로운 게 진실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세븐업클라이크 포토햄을 진행하기 전에 네, 저희가 준비한 인트로 영상부터 보시고 네, 그들과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함께 무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네, 세븐업클라이크 인트로 영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븐업클라이크 네, 세븐업클라이크 네, 세븐업클라이크 네, 세븐업클라이크 네, 세amo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